야, 좋으시겠어요. 아, 똑똑. 잠깐만요, 똑똑. 잠깐,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오,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오늘 첫 손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화면 나가죠? 보이죠? 네. 전 세계로 나갔는데 괜찮아요? 사실 저는 웨북인이라서 당신은 말을 잘... 아, where are you from? 아, 중국. 중국. 아, 불쌍해. 와이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중국에서 왔구나. 중국 통역사가 없어서 큰일 났네. 영어만 해도 조금 하는데. 그러면 유학 왔어요? 아니면 관광 왔어요? 유학. 유학? 어디 학교 다녀요? 스쿨, 스쿨. 가리지? 아... 마... 어... 전주? 아, 아니요. 서울? 대전? 아, 대전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모른단 말에? 하하... 하하... 대전에 충남대학교. 아, 아니요. 아, 아니요. 하하... 배제... 배제대학교. 그냥... 아니요. 아, 그냥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주, 여기 전주인데 처음 왔어요? 네. 어, 전주 어때요? 어, 전주는... 음... 경지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아, 그렇죠? 네. 어, 뭐 먹었어요? 어, 그냥 옆에 시장에서... 어... 비빔밥도 먹었어요? 어, 네. 어, 비빔밥도 먹고, 여기 밑에 야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래요. 언제 왔어요, 언제? 어, 오늘. 오늘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룻밤 이렇게 자고 갈 거예요? 어, 아니요. 아, 오늘 바로 대전으로? 네. 그러면은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아마... 어... 한... 한... 한월. 1년? 어... 한 달? 네, 한 달. 한 달. 아, 한 달. 어, 저기 있는 친구들 다... 저... 중국 친구들이에요? 아, 아니요. 어... 두 분은 한국 사람이... 어... 이... 이거... 어... 베트남 사람. 아, 두 분은 한국? 여기는 베트남. 네. 근데... 저 두 친구 한국 사람 중국어 잘해요? 어... 아...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았어요. 그러면... 중국 어디에서 왔어요? 중국 어디? 어... 네. 몽골. 몽골? 네. 몽골. 네. 몽골은 따로예요? 아... 그렇구나. 중국이 했는데 갑자기 몽골이... 아... 네. 몽골... 그러면은... 아, 내 몽골은 중국에 이렇게 속해서 있나 보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중국말로, 중국말로 아무렇게나 해요. 인사를. 알았죠? 아무튼 반가워요. 그리고 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네. 곱창 줄까요? 곱창? 곱창 줄까요? 안 먹어도 돼? 곱창볶음? 안 먹어도 돼?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제가 사인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밑에 야시장에 곱창 매대로 가서, 오케이. 아이, 저 친구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이 신청한 노래도 있어요? 노래? 어, 네. 네. 이거? 어, 이거. 어, 이거를 뭐라고? 페어리스라고 썼나? 아, 일단 제가 한번 또 이걸 해석해보고. 며칠 전에 들은 이 노래가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적다. 아, 나도 모르겠네. I don't know.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신청한 노래부터 일단 먼저. 사랑하고 있다. 아, 이유 없이 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유 없이 한번 틀어줘 볼게요. 부활의 사랑하고 있다. 이제 먼저. 저기는 베트남? 베트남도 들어와요. 만들어져 가. 나의 가슴속 깊이. 너라는 채. 사랑을 하는. 꾸미고 싶다. 네, 부활의 사랑을 하고 있다. 들려드렸고요. 좀 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들어오니까 지금 USA에서 오신 분이 에? 여기 들어오겠다고 지금.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어, 근데 또 한국말을 전혀 못 한다네요. 큰일 났네. 진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가 탄로 나니까. 하하하하.